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6회차인가요? 네 6회차에 벌써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잘 올리고 있는데 저희의 나름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겸 실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겸 계속해서 찍고 배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공격들 그러니까 보통 정보보안을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공격, 사건, 사고 이런 유형들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대응하자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기하기로는 그냥 보안, 업데이트를 잘해라 취약점 패치를 해라 뭘 해라 대응을 어떻게 해라 되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다뤄보자 라고 해서 그 주제를 가져와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오늘 같은 오늘 주제는요 이제 보안 업데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보안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이전에 보안 취약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대표적인 사이트이죠 이제 cvdetails 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어제 발생한 취약점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발생한 취약점 한 달 내로 발생한 취약점들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지금 한 달 내에 발생한 취약점이 무려 이제 3천 건 이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153건이라는 취약점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다양한 취약점들에 대한 이제 심각도들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얼마나 많은 건수의 이제 취약점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제 16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취약점들이 이제 이제 상승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래프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해당 cvdetails에서는 cwe라고 하는 이제 보안 약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해당 보안 약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취약점들도 이제 맵핑을 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보안 약점과 취약점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용어에 대한 차이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용어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단어를 먼저 볼게요 보안 약점 같은 경우에는 위크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보안 취약점은 번널러빌리티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약점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 될 수 있는 논리적인 오류나 버그 그리고 실수 등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뜻하는 건데 이제 공격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오류를 뜻하고요 보안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실제로 내재되어져 있는 위험요소들로 공격자가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해당 시스템에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정보 유출 권한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제로 공격 구현이 가능한 오류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은 여러 가지 질환들의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약점이라고 본다면 이런 질환에 취약한 노약자들이나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프거나 또 질병에 뭔가 감염이 전파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취약점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런 약점과 취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볼 이 보안 업데이트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 일단 무엇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뭐 당연히 이번 주제와 같은 거겠죠 이제 보안 업데이트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서 발성하는 보안상의 결함을 해결해주는 패치인 건데 단순히 뭔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뭐 특별하게 하기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준 업체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를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면 사용자들은 그런 업데이트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아니면 자동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적용시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쉽고 간편한 업데이트이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기업에서도 보안 업데이트나 패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냥 껐다가 다시 키면 업데이트 패치 자동으로 입혀져 가지고 뭐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실제로 저도 전에 있던 모 금융사의 기업에서도 업데이트 패치나 이런 것들 적용할 때 대부분은 그냥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뒤편에서 그냥 알아서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업데이트하고 패치 이 두 가지가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근데 사실 업데이트 패치 비슷한 용어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약간 상식적으로 좀 알아보면 어떨까요 네 뭐 물론 업데이트 패치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일단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는 쉽게 말해서 패치는 이제 업데이트 중에 이게 일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업데이트라고 한다면 단순히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보안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을 때도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성능적인 버그가 있었을 때도 업데이트를 하고 개선사항이 있었을 때도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이 특정 취약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 업데이트도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정 취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패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치 같은 경우엔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너리 패치 그리고 소스코드 패치 그리고 대형 패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바이너리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행 파일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패치 유형으로써 대부분 상용 소프트웨어 등에서 이루어지고 소스코드 패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것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패치 유형입니다 그리고 패치는 일반적으로 작은 단위의 수정을 의미를 하는데 부피가 크거나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크게 변경하는 패치와 같은 대형 패치들은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윈도우즈에서 이제 대형 패치 같은 경우에 서비스펙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냥 보안 업데이트라고 하면 될 것을 패치라는 용어가 별도로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진짜 말씀 그대로 그냥 패치 말고 보안 업데이트라고 했으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없었을 건데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좀 가봐야 되는 게 이제 패치라고 한다면 이제 옷에게 붙이는 이제 구멍이나 이런 걸 뚫렸을 때 이제 가리기 위한 용도로써 이제 뚫린 구멍들을 메우는 형태 천조가리들을 의미하는 용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패치 붙인다 패치 붙인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장 매체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천공 카드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올바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잘못 뚫린 구멍들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일종의 때운다고 하죠 메꾸기 위해서 이제 패치처럼 이제 메꾸기 위한 형태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유예를 하면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한다가 이제 패치라는 이제 용어로 이제 사용되어져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차적으로 기술들이 발전에 나아가면서 이제 디스크나 CD를 통해서 이제 패치가 진행이 되고 오늘날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패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레거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CD를 패치하는 이제 상황도 이제 존재 간혹가다 존재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태까지 이 패치에 대한 거 되게 재미난 그 역사 같은 걸 좀 알아봤는데 사실 보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위험이 있으니까 혹은 결함이 있으니까 업데이트 해야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거 보면 보안 업데이트 잘 안 했기 때문에 라는 것들도 종종 터져서 나오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업데이트를 담당자들이 잘 신경 써서 해주면 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죠 할 수가 없는지 어떻게 해서 결함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도 그들의 시선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일단은 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들끼리는 의존성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만 있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실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고 어떤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수많은 라이브러리들끼리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톱니바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톱니바퀴가 이제 잘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소프트웨어도 각각의 이제 버전들에 맞춰가지고 이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현을 시킬 수 있다 라고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들끼리 그런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소프트웨어만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또 예측하기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 이거 취약점 발견됐으니까 바로 업데이트해야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더 이어서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또 보안 업데이트를 또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 서비스를 가용성을 중요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패치를 한다는 것은 또 위험성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치는 단순히 그냥 설치 업데이트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보안에 우리 3요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무결성이든 가용성이든 기밀성이든 그중에서 많은 기업에서 좀 중시하고자 했던 요소들 중에 하나가 가용성이었던 거고 보안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도가 미치면 가용성을 오히려 침해해 버리니까 보안을 하고자 보안을 했는데 오히려 보안을 악화시키게끔 만들어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패치에도 여러 절차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당연히 패치 대상에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패치가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지는 평가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패치를 적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패치 진행하자라고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패치를 최종적으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도 예상치 못한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조금 이런 패치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형태는 없어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패치 관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래피트세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패치 관리 프로세스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운영체제나 버전 유형이나 IP 주소 등과 같은 정보들을 식별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패치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자산들을 관리하는 형태들을 동일하게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방화벽이나 백신 그리고 취약점 관리 도구들을 이제 식별을 해야 하고 이러한 보완 도구들이 어떠한 자산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취약점 관리 도구 등을 사용을 해서 식별된 취약점과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자산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떠한 자산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취약점 관리 도구를 통해서 식별된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자산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효율적으로 위험들을 분류하고 관리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치의 대상이 정해졌다면 실제로 패치를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테스트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으면 실제 환경에 패치를 적용을 합니다 이때 패치를 배포하고 예상치 못한 오류는 없는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패치가 완료되면 취약점 관리 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산을 재평가해서 패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다른 이제 취약점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절차로 8가지 단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약간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시스템 망들이나 혹은 인프라 같은 것들을 좀 구축할 때 되게 비슷한 단계들로 하는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관련 모듈들을 식별을 하고 API를 뭘 쓰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 단계들도 되게 비슷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IT 뭐 그런 분야에서도 똑같이 약간 유사하게 운영이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종의 흔히 말하는 취약점 진단 과 이제 많이 유사한 부분들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취약점을 쉽게 해야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CVE를 기반으로 해서 취약점 진단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방법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 FNGS 랩 연구소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취약점 진단 도구죠 네서스랑 이제 옛날에는 오픈바스라고 불리였던 그린본 번널러빌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도구들을 가지고서 취약점 진단 절차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실무에 더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절차들을 보고 지금 랩피트세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패치관리 프로세스를 보니까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프로세스가 동일해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취약점 관리 도구를 사용을 해라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계속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로 취약점 진단 도구들을 활용해서 취약점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제 보안약 취약점들을 어떻게 패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상당히 유사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실제로 탐지하는 부분들까지도 위에 뭐 자산식별이라든가 관리 방안이라든가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뭐 여차하면 조금 더 구현이 될 수도 있고 패치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저런 식으로 테스트와 어플라이드 업 패치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같이 밟아가는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어 보안의 활동들이 되게 대부분 다 유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안 업데이트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안 그 그런 대상들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되게 절차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덟 개에 대한 절차가 있고 뭐 절차들을 보니까 사실 말이 쉽지 저도 보안 담당자일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 단계들이 실제로 뭐 이거 영향도 평가 없어 영향도 평가가 어떻게 돼 이 프로그램과 저 프로그램이 연관성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되게 패치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어 야 복잡하고 어려운데 왜 이 절차를 절차를 따라야 돼 그냥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잘 만들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담당자 입장에서 대변을 하면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전에 그냥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제대로 만들면 내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조금 대변을 하자면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한이 있을 거고 정해진 예산이 있을 거고 그거 하기도 빠듯한데 기간 내에 릴리즈를 런칭하는 것도 빠듯한데 거기다가 보안까지 해서 제대로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빠개치겠죠 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이제 개발자들의 현실일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안을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은 릴리즈를 하고 빠른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예산 내에 릴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이제 내면서 이제 개선을 해 나아가자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보안 업데이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간편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뭐 기간 안에 런칭이 돼야 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런칭이 돼야 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어찌됐든 사람이 하다 보니까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먼저 런칭을 하자 이런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고충과 그리고 비롯되는 예산들이 다 포함돼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업데이트 당장에 뭔가 업데이트가 완성된 보안 지역점이 없는 이런 완성본이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보안 담당자와 그리고 임직원 간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졌을 때 어떻게 보면 어 너는 이런 것들 좀 배려해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줘 하면 어떻게 하면 만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임직원들 그러니까 시레벨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고충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인식 제거 형태들도 필요할 것이고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된다면 진짜로 보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 안에서 해결 가능한 리소스 안에서 보안을 적용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제 CICD라고 해서 자동화가 되어져 있고 보안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잖아요 자동으로 그런 부분들이 뭔가 비용적으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임직원들은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건의가 들어오면 또 검토를 잘 해주고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보안 보안 자기 일이 흥이 제일 급하고 자기 일이 제일 급하고 제일 소중하고 자기 일이 중요한 거 맞죠 어찌됐든 다 좋게 하자는 거지 나쁘게 가져라는 게 아니니까 서로 간에 상호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안 사람들이 꾸준한 의견을 내면서 어찌됐든 서로 간에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처럼 그들만의 조금씩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에 따라서 보다 수준이 높은 소프트웨어 혹은 환경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정보보기회 스타 즉 카이색은 공공 민간 분야에서도 되게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관련된 교육들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많은 관심들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보다 잠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저희 카이색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안전한 정보보안 환경과 그리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들을 위해서 앞으로 잘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뭔가 멋있는 말들을 좀 많이 하셔서 저도 멋있는 말 한마디 하자면 저희 이슈 이슈도 이런 보안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다뤄보고 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슈 이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바 카바 안녕하세요 아아 또 입 한번 풀어볼까?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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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다라마 보사 아작가타파 하하